복자야, 혹시 얼음팩이 있네? 어, 너 얼굴 꼴이 그게 뭐니? 앞이 안 보여 방금 벌 지나가지 않았니? 드론이겠지, 이겨울에 벌이 어디 있겠니? 어머, 벌이 있었구나? 야, 장수만 벌이잖아 누가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으려 내 참 보란말이 들어왔다고 이기 난리야 벌 쏘인 데엔 굉장히 직빵이야 된장 맞니? 좀 구린내가 심한데? 급한 대로 비슷한 거 가져왔어 얘들아, 지원이 필요해 뒤를 부탁한다 라저 너는 양호실부티 양호실부터 가는 게 좋겠다 여긴가? 실례합니다, 양호실이세요? 어? 어머, 큰일이야 어머, 큰일이야 이미 오빠는 점용당했어 뭐 이젠 안 했어 구독 오늘까지 꿀 한 통 다 채울 것 어, 왜 안 나오지? 어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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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야, 개꿀 으어 어 수업 종료까지 5분 남았다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한 학우에겐 크고, 오라만 이 침으로 벌을 내리겠다 하하 벌이 벌을 내린다니 재미있는 말장난이야 휘 동작 그만 꿀통 가져와 뭐야? 한참 모자르네? 요즘 벌이가 안 좋아서 얘들아 들어가자 건방진 녀석 같으니? 변명하지 마라, 인간 으어 복차하이 진주 너도 할당량 못 채웠구나 물론이지 근데 하도 많아서 이젠 간지러운걸? 그러게, 오히려 몸이 더 튼튼해진 것 같아 어머, 나 피부 좋아진 것 좀 봐 어? 얘기 좀 나눠볼까? 친한척해, 친한척 너네 집에 꿀 많지? 아, 아니야 내일까지 꿀투통 가져와 갑자기 두통을 어떻게 구해? 아냐, 넌 할 수 있어 그럼 내일 보자 안 가져오면 너네 집 벌집 되는 거야 광식아! 밥 먹어라! 아니, 글쎄 그 옆었네가 여왕벌 출신이라 했는데 알고보니 1벌이었던 거요 당신 또 동네 벌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시덕거리고 온 거야? 엄마 왜? 나 꿀 두통만 줄 수 있어? 니가 그만한 꿀이 왜 필요해? 이 녀석아 요즘 엄마 아빠 힘들어 아, 몰라요 나도 힘들어 야, 박광식 이거 문 안 열어? 아빠 문 따고 들어간다 왜 그래 여보? 참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? 아들, 엄마야 엄마는 아들 믿어 그니까 나쁜 곳에 쓰지 말고 아껴 써야 한다 아 어 이런 귀한 꿀의 녀석들에게 줄 수 없지 여, 광식이 어서오고 물건은? 약한 친구들의 괴롭힘은 너희들에게 줄 꿀 따윈 없어 오늘까지 꿀 한 통 다 채워올 것 광식아 우리 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? 뭐요, 사쿠라요? 우리 광식이 어디서 밑장 떼는 거 보였니? 오늘 정신 교육 좀 들어가야됩니다 뭐 채먹겠네? 바햄나 청소시작해라 이르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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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yre 시에